월평균 기온이기 때문에 오후에는 플러스 2에서 4정도 그리고 저녁에는 마이너스 2에서 3정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우기 기간은 보통 10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우기 때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비가 종종 내립니다. 평균 값어치이기 때문에 한낮에는 2에서 4정도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구요. 만약 구름이 낀 흐린 날이면 더 낮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기후 변화에 의해 매년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참조사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